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알게임은 배달원 스토리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 게임은 배달원 스토리라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이제 댓글로 추천받아서 요렇게 한번 받아 봤는데 이 게임이 보니까 게임 평점이 무려 5점입니다 만점이에요 5점 만점에 5점입니다 이러기가 또 쉽지가 않은데 뭐 아무튼 그만큼 재밌다라는 얘기겠죠 처음에 게임을 키면은 이렇게 뭐 스토리가 나오나봐요 한번 봅시다 취업도 안되고 장사는 말아먹었고 가진거라곤 만원짜리 한장뿐이구나 최후의 만찬으로 치킨이나 시켜먹어야겠다 옛날 통닭 7천원에 배달비 2천원이면 천원 남겠군 마지막은 너로구나 어 배달시켰네 엄청빨리오네 1초컷이네 역시 배달의 민족 광고 아닙니다 치킨 시키신 분 싸고 맛좋은 치킨이 왔어요 먹고살기 힘들죠? 거스름돈 천원은 가지세요 힘내세요 아휴 됐어요 차라리 벼룩의 간을 빼먹지 그리고 먹고살기 힘들긴요 이번에 집도 사고 차도 사고 했는걸요? 배달로 얼마나 번다고 얼마나 버시는디요? 이번달에 한 천만원 벌었는데 엄청 많이 벌어? 헐 그 배달일 저도 할 수 있나요? 이 치킨이 최후의 만찬이었어요 도와주십시오 선생님 사정이 딱하니 알려드리죠 왼쪽으로 가보면 저희 사장님이 있을거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참고로 이거 광고 아 배달 이거 만만하게 보면 큰코다칩니다요 그럼 이만 치킨은 수수료 어 게임이 시작이 된거 같습니다 요걸로 이제 움직여요 사장님이 왼쪽에 있다고? 어 이게 딱 봐도 사장님인데? 사장님? 제가 왔습니다 무슨일인가 돈은 안믿으니 저리 가게 야 사장님 좀 불러와 뭐야? 도와달라는 사람 태도가 왜이래? 이런 무례한 놈을 봤나? 내가 사장이다 어이쿠 너무 동안이셔서 저보다 동생인줄 알았습니다 말이 대손해 가운데 고속도로 뚫렸구만 무슨일인가? 저 배달일 좀 시켜주십시오 배달계에 뼈를 묻고 싶습니다 만만치 않을텐데 사람 보는 눈이 있으니 내 한번 써줌세 근데 오토바이 주나요? 제가 한 푼도 없어서 라떼는 말이야 다 걸어서 배달했다고 내 이름이 뭔지 아나? 바로 체배달이지 자 그럼 미션을 주지 좌측 상단에 뜨는 주문서를 보고 시킨 대로 하면 되네 간단하지? 인내심이 좀 필요할 수도 있을걸세 행운을 비네 어 배달을 하면 되나봐요 이제 손에 뭐 배달 들었어요 파란 대문이 있는 집으로 가라 근데 요청사항이 또 있어 오는 길에 집 나간 저희 나비 좀 찾아서 와주세요 내가 그걸 왜 찾아? 아 뭔 소리야? 어 나비 니가 나비니? 어? 고양이를 획득했다 고양이가 한두 마리가 아닌데? 냐옹 냐옹 어? 방금 주운 애가 나비인가? 여기로 배달하면 되나? 똑똑똑 어어 나비 찾아왔나요? 나비를 드래그 아 밑에 있구나 나비를 이렇게 드래그 이건 뭐죠? 우리 나비가 아니잖아요 귀여우니까 제가 키울게요 나비 좀 빨리 찾아 뭐? 설마 이 새가 나비는 아니겠지? 펭귄을 획득했다 갖다 줘보자 저기요 좋았습니다 나비 찾아왔나요? 자 펭귄 여기 있다 과연? 나비 찾아서서 너무 난 왜 고양이라고 생각을 했을까? 나비라는 이름에 나도 모르게 너무 당연하다시피 고양이라고 생각을 해버렸네요 첫 배달을 무사히 완료했군 다음 배달을 주지 실시간이 어딨나 어서 다녀오게 갑자기 광고가 해놔! 광고 제거 없나? 광고 제거 패키지 오케이 구입 완료해구 이것도 괜찮겠는데요? 캐릭터 스피드 1.5배 이런 거 좋아요 오케이 구입 완료해구 좀 빨라졌나? 와 1.5배가 엄청 빠르구나 이 게임이 근데 좀 답답한 게 뭐냐면은 대각선 이동이 안 됩니다 그게 좀 답답하네 약간 좀비고 같네 환자 돌보느라 바쁘니 빨리 갖다 주세요 요청상 약재로 쓰게 오는 길에 뱀 한 마리만 잡아다 주세요 아니 뭐 배달을 어디다가 해야 되는 주소도 안 적어놨어? 이 사람은 뱀을 그니까 뭐 얜 누구야 해적같이 생겼어? 네 이놈! 이곳은 잡상인 출입 금지다 자 일단 뱀을 한번 찾아 봅시다 어디 있을까요? 뱀이 어? 아 딱 봐도 여기다가 이거 배달해야 되네 구급차가 있는 거 보니까 뱀을 찾아야 되는데 어 맵이 생각보다 큽니다 이게 약간 포켓몬스터 하는 거 같네 뭐 외계인이 있냐? 삐리삐리삐르르르르르르르 이건 뭐 뭐야 이거 다마고치야? 뭐야 무슨 일이 꾀까꾸까까? 아 이게 힌트가 없으니까 동영상 시청 후 힌트를 보시겠습니까? 에이 모르겠다 잠깐만 힌트 패키지 이거 사야겠다 오케이 구입 완료했고 이거 안 사면은 게임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응급차 옆에 나무 위에 뱀이 있어 아 응급차 옆에 아 야 이거 여기다가 이렇게 숨겨놨냐? 뱀을 획득했다 보호색이라고 하나? 자 빼달았습니다 왜 문을 안 열어 빼달았다고 여기 아니야? 저기요 뱀은 위에 구해왔습니다 뱀을 드래그 오 한 번만 물리면 골로 가는 맹독성인데 잘 잡으셨네 생명수당은 사장한테 받던지 고마워 내 안에 악마가 깨어나려고 해 오 맹독성 뱀을 용케도 구했군 뭐 아무튼 차 다음 배달이다 출발해 배달이 끝이 없네 광장이의 왼쪽 집 요청사항 저희 집 아이가 고3이라 똑똑한 사람으로 보내주세요 기운 올물면 안 뭐? 킹받게 하네 아니 잠깐만 힌트 1 플러스 1은 창문입니다 뭐? 뭔 소리야 이건 또 언제 적게 그러고 있어? 여긴가? 뱅동 어 왔다 1 더하기 1은 창문 창문이요 아 뭐 어쩌라고 창문이라고 창문 창문 떼다가 줄까? 1 더하기 1은 아니 창문을 구해와야 되나 봐 어? 여기 있다 여기 왜 왜 뜬금없이 여기 창문이 있어 여기 어? 오오오오오 나이스 아야야 내가 왔다 빨리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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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더하기 1은 창문 오 정답일세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멍청한 사람이 배달하는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한데 잘못된 거 아니야? 멍청해 보여서 부려먹기 좋을 것 같았는데 자네 생각보다 똑똑하구만 아무튼 다음 배달을 가게 이순경 덱으로 갖다주세요 집 앞에 나와 있으니 바로 갖다주세요 어 이 사람인가 보다 어 여기요 배달인가요? 잘 먹을게요 예 이순경이 아직 못 받았다는데 대체 음식을 어디 갖다 준 거야 아아아아 월급에서 까겠네 와하하 이거를 너 누구야 이 사기꾼 사기꾼 남의 집 앞에 있고 이거 이거 이순경이 누구지? 어? 이 사람 아니야 딱 봐도 아니야 집 앞에 나와있다 아 이 사람인 것 같은데요 그죠? 배달인가요? 잘 먹을게요 제발 맞아라 제발 맞아라 잘 다녀왔군 까라치 자 다음 벽난로가 있는 집이에요 서비스로 쥐드래곤에게 사인 한 장 받아주세요 뭔 소리야 이건 또 쥐드래곤? 어? 갑자기 여기 쥐드래곤이 있다고? 개쩍그레용 뭐야 오케이 사인 받았고 벽난로가 있는 집엔 굴뚝이 있어요 어? 뭐야 쥐드래곤은 사람이 아니라고? 이 사람 아닌가 봐 이거 잠깐만 어? 얘는 뭐야 내 이름은 쥐 아아아 쥐드래곤 아하하 오케이 자 이제 여기로 배달하면 됩니다 배달오빠 쥐드래곤 사인 받아왔죠요 자 여기있다 여기있다고 뭐야 아 여기있다 어머 오빠짱 진짜 사인이잖아 벽난로가 있으면 굴뚝이 있는 것도 아네 맘에 들어 커서 나랑 결혼하자 응 아네 다녀왔나 혹여라도 배달 중 여자한테 집적되면 바로 애고일세 자 다음 배달 주소 망망망망망망망망망망망망망망 내가 눈치깠다 아까 여기 이게 개가 있던 곳이 있었는데 개가 아니고 곰이구나 잠깐만 동쪽 나무에 있는 신비한 사과를 먹어보세요 어 그러면은 이 암호가 해둑이 되나보다 개의 언어를 습득하는 거야 마치 나는 개가 되었다 같구만 자 사과를 먹읍시다 먹자 어 됐나 이거 이거 개 맞아 아니 내가 시킨 게 맞다니까 어서 줘 개라고 무시하지마 아 이거 맞구나 곰같이 만들어놨어 개가 아니고 이거 다녀왔는가 손님에는 사람 개 구분이 없는 법이지 돈 있으면 장땡이지 자 어서 출발하게 배달 주소 땅끝 마을집 구해주세요 감금 당했어요 상인에게 외계어 번역기를 획득하세요 오케이 이 사람인가 아니네 뭐지 이 사람 아닌데 이 사람도 아니고 일단 말을 걸어볼까 삐리삐리삐리 뭐라는지 알 수가 없군 아 얘한테 먼저 말을 걸어야 되나 보네 이제 되겠지 외계어 번역기를 달라고 요즘 세상에 당연히 있고 말고 들고만 있으면 외계어가 잘 들려 자 여기 있네 공짜 이거 안드로이드 모양이네 지구의 치느님이 그렇게 맛있다 좀 얻으러 왔는데 집주인이 며칠째 나오지 않는 둥 삐리삐리 이 치킨 가져가서 먹어 내가 쏠게 어서 집에 가렴 어 지구인 코밥순 둥 복받을 거임 어 됐다 집 안에 누구 있다고 했잖아 구해줄게 내가 띵동띵띵띵띵 어 마녀 외계인은 갔나요 갑자기 오더니 며칠째 가지 않아요 하여튼 구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외계인도 퇴치해준다고 리뷰 잘 써줄게요 이 세계관은 약간 좀 이상해요 자네가 외계인을 물리쳤다며 대단하구만 자 다음은 파란 지붕집 세입자 힌트가 구글폰에 숫자 모드로 입력해보세요 뭔 얘기야 일단 파란 지붕집 부터 한번 찾아 봅시다 여깄네 파랑이 아니고 초록인데 어 우체통에 도어락이 걸려있어 뭐가 적혀있는데 국이라고 써져있군 어 어 잠깐만 이거 뭐 어떻게 하라고 폰에 숫자 모드로 입력해보세요 아니 그니까 이거를 갖다가 사람마다 쓰는 자판이 다른데 이거를 뭐야 어떻게 국 이렇게 아닌데 이건가 아닌데 아니 잠깐만 제 핸드폰으로 키보드 형식을 바꿔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베가 형식을 쓰는데 베가는 일단 아닌 것 같아요 천지인 키보드를 했는데 4 3 2 4 이거라는데요 아 맞네 이거를 힌트를 이렇게 해주면 안 되지 이거 모든 사람이 천지인 키보드를 쓰는 게 아닌데 자 배달 왔다 어 고장이 난 것 같다고 배터리를 구해야겠어 왜 왔잖아 자 어 됐다 오케이 왜 이리 늦었어요 조심 오라고 했지 늦게 오라고 안 했는데 별점 1점 줄 거야 수고했네 수고했네 요즘은 배달원도 똑똑해야 한다고 자 다음 배달은 광장 상인인데 누가 물건 훔쳐갔어요 수사해보니 범인의 혈액형이 O형인게 밝혀졌어요 범인을 찾아주세요 A형은 AA A5 두 가지가 있어요 B형은 BBBO 두 가지가 있어요 아니 뭐야 이건 또 뭐 도둑 난 범인이 아니야 내 아내가 A형 아들이 B형이야 범인을 찾았나 조사한 인물의 목록이네 이 중 범인이 쓴 골라주게 아 좋아 내 자네를 믿고 당장 경찰서로 가면 안 돼 이 사람 아니야 이 사람아 범인이 아니라잖아 내놈 덕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게 생겼어 그냥 아무거나 다 찍어야겠다 어 뭐야 오 자네 범인을 잡았다며 아무거나 찍다가 맞췄네요 아 이건 또 뭐야 광장 위 오른쪽 집인데 오는 길에 금고에서 비상식량 좀 가져다주세요 금고 비밀번호는 이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서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뱀이 있으며 천국은 갈림길의 좌측 지옥은 우측에 있다 갈림길에서 천국으로 갔다가 갈림길을 다시 빠져나와서 지옥으로 가시오 아니 배달시키지 말라고 뱀은 휴대폰의 숫자에서 2를 뜻합니다 금고가 마침 여기 있네요 광장 한가운데 떡하니 있네 자 일단 대충 추리를 해보자면은 뱀이 숫자가 2예요 그니까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뱀이 있으니까 천국은 1번이고 뱀이 2번 지옥이 3번입니다 그니까 갈림길에서 천국으로 갔다가 갈림길로 다시 빠져나와서 지옥으로 가라고 2,000년 후 아 5153 하 내가 와 이제 풀었네 여기서 갈림길이라는 게 5번을 뜻하는 거였어요 와 뱀에서 휴대폰 숫자에서 이거 힌트를 왜 이렇게 줘 갈림길이 5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가 자 배달 한번 줍시다 물건부터 봅시다 자 비밀번호를 용케도 맞췄군 그럼 수고링 명탕점 왔는가 소문이 났더구만 아무튼 다음 배달 출발 물 위에 사나이 요청사항 오다가 겉은 보름달이고 속은 반달인 것 좀 사다주세요 아니 이 동네 사람들은 뭐 가족 오락관왔나 다 수목고개를 하고 앉아있어 뭐야 좀 똑바로 적으라고 원하는 게 뭔지 과일의 한 종류와 일주일 중 하나 아니 힌트도 이상해 그냥 아무한테나 말 걸면은 어? 뭐야 엥? 뭐지? 웬 달 타령이여? 필요한 게 있으면 말을 해보게 아 이 사람한테 사는 건데 제가 너무 답답해서 네이버에 쳐봤거든요 답이 귤이래요 귤 와 맞네 근데 이게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야 귤은 동그랗지만 까면은 이제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니 이거 좀 내가 이상한 건가? 과일의 한 종류와 일주일 중 하나? 아니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야? 나 진짜 너무 답답하네 이거 일단은 배달 이 사람한테 배달 어떻게 하지? 말 걸어야 되나?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어쩌고저쩌고 어? 뭐야 귤 입력해야 되나? 다음 틀려 어? 뭐야 일주일에 한 번씩 빨간 옷을 입고 나오는 건 뭘까요? 아 이게 지금 힌트가 아 지금 이 다마고치가 내는 거는 일주일 중 하나 과일의 한 종류가 이 요청사항의 힌트였구나 일주일 일요일인가? 쉬는 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어 그렇지 자 왔다 마포대교는 무너졌냐? 뭐가 이렇게 늦어 야 이거나 먹어 배달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요 자 다음 배달 가자 파란대문 우리 딸이 가출한 지 1년이 지났어요 꼭 찾아주세요 야 저주에 걸려 집 앞을 서성이고 있어요 어? 뭐야? 이 집에? 이게 저주가 걸린 것 같은데 지금? 이상한 물건을 획득했다 어? 아 이 사람이 그건가? 잠깐만 저주 어? 아닌데? 저 고양이가 싫어 뭔가 이상하다 멍 어? 이 고양이가 집 나간 딸내미인가? 야야야야 이거 바다 냐옹 바다 뭐야 어? 아니야? 아니 베리 안 눌려 이 집은 또 왜 이래 이거? 아 얘가 딸내미가 맞는데 이거? 파란 집 딸말인가? 내 여기서 낚시한 지 벌써 수십 년이지만 마을 밖으로 나가는 건 못 봤네 마을 안에 있을 걸세 당신이 딸 아니오? 아니네 아무리 봐도 고양이가 딸인데? 설마 얘는 아니겠지? 얘도 아닌 것 같은데 뭐지? 야야야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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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봐도 이 고양이가 딸내미야 야 너 인간이잖아 너 그 집 딸말인가? 나도 잘 몰라 저 고양이는 딸이 키우던 건지 매일 저 집 앞에 그래 이 고양이 너 맞잡아 너 왜 자꾸 아진 척하냐구 냐옹냐옹냐옹 버그인가? 아 이게 지금 저주니까 혹시 이거를 갖다 버리는 건가?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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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트 해야지 아 집 나간 딸내미를 왜 나한테 찾아달라 그러냐고 경찰아 이 경찰 없어 경찰 이 고양이가 딸내미야 근데 지금 내 말을 안 들어 뭐야 자 일단은 지금 굉장히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어요 지금 저 고양이 하나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공략도 없고 이 빨간색 딱지를 갖다가 고양이한테 붙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니면 갖다 버리거나 뭐 아니면 제가 하는 방법이 좀 잘못된 걸 수도 있고 결론은 뭐냐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게임 되게 괜찮네요 근데 어 이 고양이는 어떻게 깨는지 전혀 모르겠네요 진짜 네 배달원 스토리라는 모바일 게임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뭔가 이런 스토리류 게임은 나는 개가 되었다 이유로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재밌게 잘 했습니다 배달원 스토리라는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 비비엄